금강휴게소 금강휴게소 어우 멋지다 수상스키 이야 어우 빠졌네 초보인가봐요 강습죽 이렇게 빠지는거 보니까 재밌네요 완벽하게 가는것도 좋지만 아우 실패 시원하겠다 휴게소에서 보는 수상스키 장르 휴게소에는 수상스키나 이렇게 강이 여르거나 멋진 산이 있는 경우는 범죽 멋지네요 잠이 확탈아납니다 잠이 확탈아납니다 산과 광과 멋진 강의 또 도전하려나 봅니다 과연 잘할까요 오우 오우 과연 잘할수 있을까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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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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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찡글 보여주시네요. 대박! 난이도! 예쁘! 멋집니다. 산도 멋있지만, 휴게소가 이렇게 멋질수록. 멋진 모습을 보고요. 감사합니다.